와.. 귀신이 무슨 소리야.. 뭐야.. 잠깐만.. 왜 지났어 방금.. 뭔 소리야.. 칼이 여기 녹슨 칼이 있어.. 뒤에.. 잡아요.. 그 다음..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자..오늘은 13일이네.. 금융이.. 자..오늘은 13일이네.. 금융이.. 어..뭐야.. 뭐지.. 아.. 아.. 으아.. 아.. 뭐야? 울음소리 뭐야? 너 장난치네 와 귀신 울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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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귀신 울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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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까졌어 뭐야? 잠깐만 뭐가 지났어 방금? 뭐 움직였는데? 어디야?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움직일 수 있어 노래 소리 들린다 노래 소리 노래 소리가 들린다 저기 뭐야? 저거 뭐야 방금? 방금 지나간거 뭐였어? 앞좀 밟지 않았어 형님 저거 지금 시원하겠어 지금 여러분도 뭐야? 뭐였어? 뭐야 오늘도 비가 왔되지 오늘도 비가 왔되지 오늘도 비가 왔되지 펜 서비스 충전 와 뭔 소리야 뭐야? 뭔 소리야? 아 뭐야? 저게 떨어졌었구만 위험하더라 저거 떨어질랑 말랑 뭐야? 뭐야? 깜짝이야 아 왜 붙어? 아 무서워 저기 앞에는 계속 구신이 계속 왔다리 왔다리 했던 곳이야 아 뭐야? 오늘도 13일에 금요일에 비까지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신 이 뒤에도 다 대나무여 지금 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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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뒤에 방금 봤어? 안 봤어? 목만 있는 놈이네 저거 좀봐! 목하고 손하고 다 따른거라 목하고 손하고 지금 다 따른거라 조심해 목하고 머리통하고 손동하고 지금 다 따른거라 지금 따른거라 따른거라 지금 따른거라 네, 저거 으아악 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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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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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일반 사람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쟤는 사고로 죽은 거야, 사고로 살인되서 죽은 거지, 살인이 뭐야? 뭐야? 얼굴은 왜 이렇게 다 징질거리고 있었냐? 뭐야? 어? 뭐야? 저 징질 왜 저렇게 사오러? 여러분 잠깐만 지금 저 겉에 있잖아, 겉에 네, 커튼 보이죠? 커튼들은 지금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이거 벌써...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전에 답사를 했었는데 저거는 없었어요 그때 답사갈때.. 그리고 더 놀라운거.. 피.. 피에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 피로 쓴 글씨에요 지금.. 안에..뭐야.. 안에다 방금 몸이 움직였어 안에다 방금 몸이 움직였어 안에..안에..안에.. 뭐야 이거.. 저기..여기에는 간호사님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이걸 알거에요 지금.. 이걸 보시면은.. 이게 피자국인걸 알거에요 그리고 여기에 칼이 이렇게 녹슨 칼이 있어요 녹슨 칼이.. 민변에.. 왓게더 잠깐만.. 꺄지 yeeosn 우와! 거울에서 갑자기 물 튀어나왔어! 우와! 야! 어떡해 어떡해! 뭐야! 여자 칼 펴버리니까.. 여자 얼굴 튀어나왔어 방금 얼굴 자체가.. 여러분들 혹시 손 같은 거 심하게 비워본 적 있어요? 얼굴 같은.. 손이 심하게 비와서 더러져가지고 안에 있는 살이 튀어나오는 거 이해하시죠? 뭔 말이지? 안에 있는 살이 튀어나오는 거 여자 얼굴이.. 사방대가 그 얼굴을 하고 있어 지금 사방대가.. 뭐하는거야 이거? 뭐야.. 사방대가 저거.. 뭐야..? 어? 방금 뒤에!! 저 뭐야!! 시카고 오고자!! 어? 방금 뒤에!! 방금 뒤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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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와! 들어와!! 뭐해!! 있어 봐.. 있어 봐.. 뭐야..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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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갔다!! 또 나갔다!! 또 나갔다!! 또 나갔어!! 아!! 잡았어!! 잡을 건데 저거!! 진짜 죽여보려고 할게!! 진짜!! 죽이고 또 죽여보려고 할게!! 그냥 그대로 놔둬야 돼!! 지불하고 촬영하고 나오는 안 Boden 뭐야 jej1 칼이 왜 떨어졌어 이거!! 칼이 왜 떨어졌어 이거!! 칼이 왜 떨어졌어 이거!! 뭐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없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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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졌버렸어..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이 거울 있잖아요.. 거울도 지금.. 기운이.. 처음엔 안좋았는데.. 저 칼이.. 뭐.. 야.. 뭐야 방금.. 와 방금 시커먼가.. 방금 또 왔다 갔었어.. 상금.. 여자 둘인데.. 둘이.. 많이 닮았어요.. 상금인가?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게 정상에 맞아요 간혹 다 보일때가 있어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내려받아야지 보이면은 다 영안이고 그리고.. 이 거울에도 보였던.. 그 얼굴이.. 저기에 있어요.. 지금.. 이 거울에 보였다.. 여기에서..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다 왔어요.. 지금 나온 상태야.. 근데.. 아까 저기.. 서있던 애들 있잖아요.. 저기 서있던.. 기운이 장난 아니에요..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저기.. 가만간 보이죠? 가만간 보이죠? 가만간 보이죠? 여러분들.. 저기.. 뭐야? 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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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온다! 뭐야? 내가 일어서서 얘기할 때 지금 여기 내 손가락이 있던데 여기서도 보였어 여기 여기.. 뭔 소리야 방금? 내 말하고 붙였어 방금.. 소리.. 이 소리 들은 사람? 응? 맞다고 대답을 했어 방금 지금 내가 다시 꼽아놨어요 여기 기운이 너무 세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나가자 그냥 어차피 지금 방송 시간도 지금 한 20분을 더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야? 가지마란 말은 뭐야 방금 와 됐어 가지마란 말은 뭐야 뒤에서 하지마 가지마 뭐야 뭐야 감사합니다.